오늘 저녁 지구 그림자에 달이 가려지는 계기 월식을 볼 수 있습니다. 날이 대체로 맑아서 전국에서 관측이 가능할 전망인데 오늘 저녁 6시 8분부터 부분 월식이 시작됩니다. 저녁 7시 16분부터 8시 41분까지는 지구 그림자에 달이 완전히 들어가는 계기 월식이 일어나 달이 붉은색으로 보이게 됩니다. 가장 최근에 있었던 계기 월식은 작년 5월이었고 다음 계기 월식은 2025년 9월에 예정돼 있습니다. 달이 천황성을 잠시 가리는 천황성 엄폐 현상도 동시에 일어나는데 망원경을 이용하면 볼 수 있습니다.